비판 받지 않았던 선구자는 없다. 진화심리학자가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과 같다. 비판을 받지 않고 싶다면 진실과는 상관없이 페미니스트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면 된다. 일주일 전쯤에 유튜브에서 내 영상 하나를 삭제했다. 증오심 표현이 삭제의 이유란다. 해당 영상에서 나는 남녀의 선천적 지능 차이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차분하게 소개했을 뿐이다. 그 핵심에는 다윈이 인간의 유래에서 제시한 가설이 놓여 있다. 그 영상 중에서 도대체 어떤 구절 또는 이미지가 증오심 표현인지 유튜브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페미니스트의 심기를 건드리면 다윈의 가설을 소개해도 영상이 삭제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증오심을 표현했다는데 사실이 아닌 것에 나는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다. 다윈의 진화심리학 가설을 차분하게 소개하는 나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유튜브가 나를 모함하니 청바지가 찢겨나가는 심경이다.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는 학고방 유튜버인 나는 지금껏 많은 조치를 해둘 수 없었다.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태껏 영상을 제작하고 책을 쓰면서 진실로서 시청자와 독자를 대해왔다. 내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유튜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설례가 되어버린다. 오늘은 DC인사이드 용호수 갤러리에 흑자 헬스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글이 삭제당하고 30일 차단을 먹었다. 소위 흑바들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흑기견질로 떡칠된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나는 진화심리학을 세상에 알리고 페미니즘을 작살내기로 소명의식을 갖고 목숨을 걸었다. 나는 어떠한 결과가 되더라도 내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꼴페미 문화를 끝낼 것이다. 용호수 갤러리는 내가 용천지라고 나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근거 자료가 단탄해야 한다. 용천지가 문제라면 용찬우를 깐 영상들을 보여줘야 하고 레드필이 문제라면 레드필 코리아를 깐 영상들을 보여줘야 한다. 대체 내 컨텐츠를 보기는 했는가? 나는 내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속여서 판 적도 없다. 유튜브와 DC인사이드에서 계정이 연구 삭제되더라도 나는 내 결백을 밝히고 명예롭게 삭제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에 근거한 모함 때문이라면 삭제되서라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죽는 것도 옵션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패러디라도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다. 삭제될 각오를 했기에 승리하는 결론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너무 이상하다. 세상이 진실과 진리를 졸라 좋아하지는 않기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삭제될 타이밍